영등포구가 제13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국회 뒤편 여의서로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이리 오너라 꽃과 놀자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복고 테마를 입고 공연, 전시, 체험, 퍼레이드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평균 수령 50년 안팎의 왕번나무 1,800여 그루의 벚꽃은 물론 개나리, 철축 등 13종 8만여 그루의 봄꽃이 상충객들을 맞이하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80여 개 팀 70여 회의 공연, 2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 2개의 방람회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을 위한 유모차와 아기띠, 어린이 자전거 대여와 모유수유실 파우더룸 운영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통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방송도 시행합니다. 한편 축제 시작 하루 전인 31일 정오부터 4월 10일 정오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 1.7km 구간과 서강대교 남단 하부도로에서 여의하류 IC 지점부 1.4km 구간이 통제되며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도 연장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아멘